아니 제가 보니까 곰불치임 방송을 트위치로 저도 항상 그걸로만 보다가 유튜브 혹은 유튜브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보다가 모바일로 트위치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던데요? 화질도 그렇고 훨씬 깔끔해요 채팅창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자체 채팅창 곰불치임 띄워놓은 거 말고 자체도 엄청 깔끔하고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에브리원 아 굿모닝이죠 굿모닝 이산한 남편의 해맑은 취미생활 아우 이게 채널아트 되게 이쁘시네 떳습니까? 번을 볼때마다 기깔나네 굿모닝 에브리원 굿모닝 오하여고자이마스 오하여고자이마스 오스 조금 시간이 걸리죠 반갑습니다 네 아 그게 특히 트위치가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광고도 다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 맞아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좀 길어가지고 아 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방제 써놨어요 아 방제 써놨은게 뭐냐면 아 우리 드디어 완성이 거의 초일기 단계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오픈베타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 공개합니다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즐기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엔 별생각 없으시더라도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인사를 해주시는데 일단 아 여기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감사해 감사해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헌정방송입니다 헌정방송 제가 진짜 이분들 닦달해가지고 많이 갈았거든요 많이 갈려나가셨어요 아마 탈주하신 분도 꽤 있을거에요 다시는 요 상놈의 새끼이고 정견방송 다신 안본다 그러면서 탈주하신 분도 있을거에요 야 일을 이렇게 시켜버리네 이러면서 탈주하신 분들 있을겁니다 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안 적으셨지만 일단 저희가 우리가 요거 요거 전수조사할때 명단도 다같이 어 오픈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참가해주신 분들 여기 쫙 요거 엄청나게 집단지성행 이거 다 작성해 주신거 아닙니까 야 요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 맞죠 에 흥안님 맞죠 드래그가 내 이름까지 안갔지만 왜냐면 사실상 흥안님은 아직 일 안하셨거든요 에 정확히 해야되기 때문에 일을 하신분들 에 일을 하신분들 여기 흥안님 화이팅 흥안님 화이팅 아 흥안님 화이팅 아 흥안님 화이팅이구요 어 어 릴리님 릴리님 투자총괄 쌍마 엔딩 크레디처럼 요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한분 한분 우리 이름을 기리면서 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로켓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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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켓펀치 아 트레이서 아 귀엽다 어 트레이서 아 먼지 파먹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트레이서 좀 간지는 않은데 다음에 저희가 제가 이제 요거 방송 예고를 하자면 사실은 이번주 토요일날 섭외를 했는데 어 섭외를 해가지고 노동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묵념 한 번 러놀다가 로동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노동자가 되면 이제 런을 글렀습니다 아 런을 글렀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많이 탈주하셨어요 아 어쨌든 잠시 묵념 후에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노동자님들 로켓펀치의 빠른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아 요거는 아마 오픈베타가 끝나면은 정식 서비스할 때 여러분들한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켓펀치도 로켓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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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maybe 장현이 장현님 장현님 장현님중 장현님께서 돈벌스 종벌을 시청 하다가 뜬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Molly 오늘도 우리還是 12시에 우리 보내에 있는거죠? 같이 보던거죠? cells 2000에 누가 뜰까요? 누가 뜰까요? 오늘 누구 뜰까요? 아 3명 남았잖아요 4명 쥬리, 연희, 소희, 윤경희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름도 다 외웠어 벌써 저는 일단 쥬리가 아니라는 데 손모가지 걸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야스오입니다 하세기! 하세기! 쥬리에게 손! 시작해 아 잠깐만요 이게 앞에 리액션이 끝나게 되셨네 아 창희아님 감사합니다 아 자원깔라마스님이 츄파추스에 보태신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시작도 안했는데 이렇게 도세가 들어오면 좀 민망하죠? 아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돈 다들 너무 큰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로켓펄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아크바님이 이거 개발에 도와주셔서 거의 다 아크바님이 개발하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함수 짜고 프로그램 만들 줄 알았는데 아크바님이 이 분 소개를 작가하자면 이 분은 사실 저희 방송에 유입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아이즈원 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관심 없으신 것 같고 저번에 방송할 때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 이미지 그거를 보시더니 어? 뭐야? 이런 게 있어? 요거 요거 딱 보시더니 뭐야 이거 재밌어 보이네? 네 요거 요거 요때 요 방송을 보시고 요걸 딱 보시고 어? 뭐하는 놈들이지? 요거 재밌어 보이는데? 요걸로 갑자기 난입을 하셔가지고 개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아 말레크차님이 춥팜추스래 아 무슨 춥팜추스래 이렇게 많이 올라와 아 아 아 뭐 되게 멈췄어요 지금 지금 착한 마음님 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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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님 그럼 리액션 한번 빡세게 한 번 하셔야겠네 아 이거는 몰아서 해야겠네요 줄이 지금 뭐 수윤에너지 아 오래간만에 봉 한번 흔들고 시작할게요 저도 에 운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아 난 요거 하고 싶은데 요거 아 보가보는 그거 오케이 펀치 봉대 봉 들고 하세게 한 번 하시죠 야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준희도 내가 들어왔는데 아이 좀 봉불고 리액션 하죠 항상 부족하죠 주시는 사랑에 비해서 항상 제가 하는거는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핫세기입니다 핫세기 네 핫세기 핫세기 아크마님이 어쨌든 엄청나게 갈려나가시면서 저랑 매일 새벽 1시부터 새벽 아침 7시까지 회의를 맨날 하면서 요거를 진행하셨어요 가장 가장 저의 개인톡을 닥다를 많이 받으신 분 아 열정이 엄청납니다 아크마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하핫 그러면서 쥬리야 악수하고 사인받은거 아직 있다 데뷔좀 뭐 카우 아 8월 중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8월 초냐 중순이냐 이제는. 8월 말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속도가 너무 올라와서. 속도가 엄청 빨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돈에 감사하느라고 지금 살짝 속도가 늦춰졌는데 이분들 묵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거 빠르게 진행할게요. 디자인팀, 디자인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디자인 해주신 예시죠? 기깔난 디자인. 정말 모든 분들이 안파냐고 소장하고 싶다고 기깔나다고 해주셨던 우리 디자인팀 여기 나갑니다. 자막 나갑니다. 해품달님, 포예나님이죠? 해품달님, 민도르님, 카소님, 아가사님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디자인팀도 우여곡절 좀 있었어요. 하기 싫으면 내가 하겠다. 제가 정겐이가 좀 큰소리 쳤는데 결국에 이분들이 다 하셨거든요. 저는 손도 안 댔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손댔으면 망했겠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기획팀에서 이거 다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밸런스 맞추는데 도움 주시고 엄청 엄청 도움 주셨던 기획팀. 여기 쭈루루루루. 또 한 분 한 분. S2스피아님, 모찌두부님, 루미너스36님, 롬로이님, 키키우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흑아님은 아직 일을 안하셨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이것을 딱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아님 일 좀 하세요. 네 일 좀 하세요. 제발.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일을 하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 조금 오픈베타를 앞서갖고 여러분들에게 예시 시뮬레이션을 우리 세 명이서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감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 아주 간단해요. 예. 예. 그러면서 또. 하아 스타 스카이님이 또. 16기 마이온다. 어 연습생이. 혼다 마이가 로켓펀치 일기. 어. 로켓 땅 가자. 아 이걸 또 재보를 또 이렇게 비싼 돈으로. 아 너무너무. 마이온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로켓펀치 우리 로켓펀치 때문에 진짜. 감사합니다. 한 주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로켓펀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피커에서 소리 들린다고. 아. 누가 그. 지금 여기. 우리 군브리치 왕이 양파님이. 방송을 볼륨 켜 놓으셨나봐요. 다시 소리가 이렇게 다리 들린대요. 아 그래요? 예예. 그.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네. 잠깐만요. 저도. 하울링이신게요? 어. 저도 지금 살짝 느꼈어요. 뭐지? 아. 아닌데? 잠깐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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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있나요? 어. 있는데 진짜? 있어 있어 있어.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후회 문제농에. 아아 두 분 말씀하지 말아보세요 아아 어? 양파님이에요 양파님 마이크가 반응합니다 제가 말할때 양파님 나갔다 들어와보세요 아아 리하이 아아 어 안된다 이제 안된다 아 이제 안되네요 리하이 리방 반가 반가 네 반가 반가 그러면서 여기다가 지금 임시 걸그룹 판타지 드래프트 공지하고 전개 특헤덕 게시판에 올려놨는데요 요거 누르시면요 저번에 했던 작성해주신 분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거 오픈베타 서비스 어 신청하시는 분들 1회서부터 숫자 8개 120가지 있습니다 120가지 쓰시면 요거 이따가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 140가지 넘게 쓰신분들 빨리 수정해주세요 요거 요거 바로 여기다가 아이디 이렇게 쓰시면 바로 참가되는 겁니다 이분들 숫자 8개를 다른 사람하고 겹쳐도 돼요 어 다른 사람하고 겹쳐도 되거든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요렇게 숫자를 8개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은 빈자리에다가 참가자 자기 그 트게더 아이디로 하셔야지 이게 연동이 됩니다 55 이런식으로 44 이렇게 아무나 쓰시면 돼요 요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또 번호에요 로또 번호 추첨이 있으니까 요거 꼭 참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1등 하신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좀 큰 선물을 한번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40까지 안됩니다 120까지에요 120까지 120이 넘는 숫자는 빨리 수정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막 익명의 여우원숭이님이라고 이플리트님이라고 지금 수정하고 있죠 자기 시트만 건드세요 자기 시트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가칭이에요 걸스스톤 도대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을 보면 걸스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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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쉽게 숫자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아 천문님 천비트 응원까지 감사합니다 와아 감사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 뭐냐 우리 군부리칩 양파님이 한번 불러보세요 숫자 부르면 되는거죠 한번 불러보시면 1부터 120까지 120까지 부르시고 있는 동안 또 스타 스카이님이 또 후원을 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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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디계신지 모르니까 윈드밀으로 내가 거하게 절 한번 받겠습니다 하세요 양파님 하세요 윈드밀 빨리 지금 캠프 연결하고 키고 하세요 빨리 빨리 윈드밀 하세요 빨리 아이 뭐 숨도 안얼떡거리는데 뭔 윈드밀이여 자 숫자 다른거를 쓰셔야 돼요 8번까지 자 군부리칩 숫자부터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0번 30번이요 아 30번 빌런 우리 곽구님이 생각나는 30번 네 곽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또 곽구님하고 동맹이라고 30번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네 어 또 주작의 의혹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섞고 갈게 네 요거를 네 요거를 다 치워버리고 랜덤을 섞고 요거를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요기서부터 1번으로 해서 어 연속 데이터 채워놓으면 번호가 지금 다 바뀌죠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픽 30번 선택하셨구요 고물리칩 부터 쭉쭉 가볼게요 네 네 네 에이 16번 아 요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플레이어 테스트 1이 제꺼 거든요 네 제꺼에 예를 들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거 확정이 안 된 건데 요거 요 시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원래 은서 웬디 설아 지수 미호 규리 씨앗 낳고 요렇게 돼 있었는데 제꺼 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쓰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고물리칩 불러주시고 30 그 다음에 16 16 네 네 106 106 네 103 103 103 13 13 75 75 34 34 네 마지막 숫자 77 77 네 요렇게 했습니다 양파님은요? 네 23 23 56 56 76 76 99 99 100 11 101 저 아주 쉬운 것도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한국어로 부탁드릴게요 110 110 네 112 112 네 120 120 요거 숫자 전혀 남들하고 겹쳐도 상관없어요 하고싶으신 숫자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럼 5 15 어 44 63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07 그 다음에 119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저희 세명이 이렇게 숫자를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으시는거 여기다가 지금 오픈에다 넣는 것도 구현을 해서 덱으로 보여드릴거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다 적어주시면요 여기다가 오픈메타 테스트 트게더 게시판에 링크가 있죠 트게더 게시판에 여기다가 공지해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누르신 다음에 여기가서 숫자를 적어주신거를 덱으로 뽑아서 보여드리는거까지 오늘 다 해드릴거에요 어떻게 하는건지 오늘 설명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됐을때 한명한명 우리 한번 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공불치 덱부터 한번 볼게요 공불치 덱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짠 지수 민주 미우 수진 이가은 조이 다현 그 다음에 러블리즈 진 요렇게 나왔어요 일단 저는 안좋해요 네 요거 나온거를 사실은 오늘 하는사람 다해요 다 덱을 다 드릴겁니다 근데 요렇게 나왔을때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요게 게임화면이 아닙니다 게임화면이 아니라 게임화면은 어떤식으로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아 잠깐만요 게임화면은 요렇게 나올겁니다 사레퍼 요런식으로 나올거에요 예시 예시 게임 대기 요런식으로 나옵니다 요런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네 요거를 액세스를 돌려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여기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엑셀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시로만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계산이 되죠 요게 요게 랜덤 숫자에요 그러니까 공불치 지수가 6짜리가 나온겁니다 6 숫자 요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6 그리고 민주는 7짜리 민주가 나온거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거죠 7민주 좋다 네 그 다음 8미우가 나온거고 이수진 네 1가은 3조이 4다현 5진 이게 최초에는 최초에는 무조건 1부터 8까지 한 번씩만 나오게 되어있어요 첫번째 네 네 그래서 군불치님 덱은 카드 점수는 당연히 36점이고 합계가 시너지 점수가 25점이거든요 이 시너지를 어떻게 얻었는지 여기 점수 엄청 높게 나오셨네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합계해서 61점이 나오는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시면 아 진짜요? 왜냐면 여기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연기돌이 3개죠 연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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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연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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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걸어놔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지수가 연기돌 그 다음에 민주가 연기돌 그 다음에 누구죠? 조이가 연기돌 이렇게 해서 점수표를 여기에 올려드린걸 보여드릴게요 트게더에 트게더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연기돌이 3명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기돌이 3명이면 9점이라는거 연기돌이 3명이면 플러스 점수 9점 사실상 시너지가 카드 한장을 덧보든거보다 더 높은 점수의 시너지를 받았죠 9점 그리고 래퍼가 4명이에요 래퍼팀이에요 지금 민주 미가은 조이 다연 4명입니다 래퍼가 4명일 때 어떻게 되냐 여기 또 보시면은 래퍼가 래퍼가 여기 있죠 래퍼가 4명일 때는 8점이에요 3명일 때 5점 4명일 때는 8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또 점수를 가져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 점수 계산 된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3명 있는게 잠깐만 9점에다 8점 하면 17점에다가 그러면 나머지 7점 어디서 생겼냐면 어 한국예술고가 있죠 한국예술고는 몇점이지? 한번 볼게요 한국예술고는 어 한국예술고는 2명만 모아도 8점짜리에요 워낙에 적기 때문에 워낙에 적기 때문에 2명만 모아도 8점이기 때문에 8점을 또 더 해가지고 25점이 된거죠 지금 계산이 딱 되셨죠 아 이게 팀도 버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즈원을 몇명 모으면 그때부터 몇점 이게 있습니다 아이즈원도 보이죠 3명부터 9점 4명부터 13점 5명 모으면 19점 이런식으로 시너지가 붙어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누가 어떤 특성이 가까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게임 밸런스상 한 친구가 여러가지 정말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서 게임 밸런스를 위해서 몇가지만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만든거에요 조합을 게임상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면요 네네네 멤버가 많은 팀 트와이스나 아이즈원 같은 경우에는 8명 다 모아버리면 플러스 점수를 50 몇점 받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이트 플러시 같은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아이즈원 8명 모은다? 거의 말이 안되는 확률입니다 거의 현실에서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에요 120명 중에 8명을 아이즈원을 뽑는다? 아 안됩니다 사실상 안돼요 하지만 나는 이 게임에 어떤 승패랑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즈원 8명을 모으겠다? 말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으게 되는 과정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팀 구경부터 갈게요 이거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곰부리치임 그 다음에 양판인 덱을 좀 보겠습니다 곰부리치임은 요거 요 상태에서 어떻게 바꾸시는게 유리하실지 어 머릿속에서 좀 계산을 하고 계세요 요거를 제가 스샷을 올려가지고 군부리치임 덱을 어 이거 라이브중이니까 계산하시기 쉽게 여기 트게더 게시판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화면에다가 요거 띄워놓으시고 어 군부님 덱 이렇게 해서 제가 간이로 해갖고 빨리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중 혈연 지연 학연 파문 떴다고 네 테스트 중 혈연 지연 학연 파문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죠 아 저렇게 도내를 하시면서 논란을 일으키시는거는 언제든지 지적을 하시면 받아들여야죠 언제든지 받아들여요 네 쌍욕을 하셔도 절대 블랙 넣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콤빈댕은 제가 올려놨구요 다음꺼 양파님덱 한번 구경해볼게요 양파님덱 여러분들이 짠 덱이 아 뽑은 덱이 훨씬 이 분들을 이길수 있어요 점수에서 그리고 자기 취향대로 걸그룹을 모으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어 신청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어 많이 참여해주셨네요 지금 아 이렇게 빈칸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구경해볼게요 자 구경해보겠습니다 양파님 댁 만나볼께요 어? 혜원, 엄지, 유나, 결경, 최연, 선미, 사회, 백지원 뭐야 이거? 히토리! 사회 기타! 아이즈원 2명 나왔네 여기는? 백지원까지 해가지고 카드는 좋지만 점수는 낮잖아 그렇죠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공부를 치면 61점인데 양파님은 50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막내 3명 모으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 그 다음에 웨스트 3명 모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막내 3명일 때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막내가 3명일 때는 7점입니다 막내는 조금 점수가 낮네요 그 다음에 웨스트 3명일 때는 웨스트 3명 또 7점이네요 14점 14점 추가점 아 끝났네요 시너지가 그 2개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맞추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양파님이 어떤 카드를 교체해야 될지 고민하는거죠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양파님 엄청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막내랑 웨스트가 겹쳐있는 애들을 빼고 교체를 하려고 하면 지금 눈물을 머긋고 혜원이랑 채연이를 방출해야 되는 지금 그런 사태가 왔는데 또 우리가 팬심으로 그럴 순 없잖아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이 낮은 점수 막내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전략으로 가는겁니다 다른 전략으로 가는거에요 혜원이랑 차라리 채연이를 냅두고 나 아이즈업 모을래 그러면서 막내를 방출해버리는거에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빼먹어놓은 설명 있죠 이거는 언제 방출하고 언제 받아들이냐 이 시스템은 지금 오픈베타잖아요 오픈베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롤대로라면 한 번 방송 때 두 명까지 방출하고 새로운 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환 한 번 신청할 때 두 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곰브리츠님도 다음 2회차 때 교환할 멤버를 두 명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요 양파님도 두 명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회차 개념은 그러면 한 번 트레이드를 요청하고 그거를 교환해주는게 1회차에요 그러면 2회차는 언제 진행하냐 실제로는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 저희가 토요일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이거를 트레이드 신청을 받고 그거를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트게더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숙제시켜드리는 건 그냥 원하는 애들 덱을 돈 받고 팔라니까 그래서 주리덱은 얼마이고 자몽깔라마신님이 원하는 애들 덱을 돈을 받고 팔라니까 그래서 주리덱은 얼마냐고 과금... 과금 식당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과금은 없는 시스템인데요 자몽깔라마신님이 정 원하시면 저한테 긴말을 보내주시면요 계좌번호를 보내드리고 게임하고 상관없이 제가 덱을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집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겠죠? 이게 공정성 위반 그니까 머니 투 윈이 되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어떤 거래는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이거는 양판인데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어디까지나 농담이에요 심각하게 농담 받아주시면 안 돼요 페이투윈 페이투윈 정확한 표현 앞으로 눈팅너님 눈팅하시다가 답답해서 이 갈면서 무슨 영어를 젖단식으로 하냐고 페이투윈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요런 지적은 또 감사해요 우리가 배워가는 감소 그러면은 일단 양파님 이따가 얘기 들을게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버전은 시범 케이스용이고요 실제로 진짜로 저희 공브리침 양파님도 그냥 이 안에 한 명의 유저로서 같이 그냥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덱은 여기에서 쓴 번호로 되는 겁니다 쓴 번호 여기다가 스프레드시트 아시겠죠? 공브리침 양파님 여기다 쓰신 번호랑 여기랑 틀려요 네네 아 네네 저 근데 지금 이 번호 테스트할 때랑 여기 신청할 때 쓰는 번호 그대로인데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달라요 매번 랜덤을 하기 때문에 번호를 같은 번호를 써도 다른 결과가 나와요 아시겠죠? 네 아 질문우원 들어왔다고 잠깐만요 질문우원 해풍달님이 에버글로우 금방 앨범 포카본을 받을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아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 티게더에다 올려주시면 해풍달님이 에버글로 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예 에버글로 에버글로 그거 보내주신다고 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 잠깐만요 아 보면 볼수록 카드 퀄리티가 기깔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요거 다시 한번 어 카드 만들어주신 우리 멋진 디자이너 분들 포에나님 윈도르님 카소님 아가상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켓버지도 부탁드립니다 아 아 그리고 근데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요기서 할 때마다 번호는 바뀌지만 여기서 36번 찍으신 분 지금 음색유전 체온이 36번 1픽에다가 36번 쓰셨잖아요 그럼 36번 찍으신 분은 같은 숫자가 나올거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여기서 같은 숫자는 같은 숫자가 나올겁니다 같은 카드가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컨닝하지 마시고 자기 주간대로 뽑아주세요 자 그러면 제 덱을 뭐 보고나서 이제 전략을 얘기할게요 일단 곰브리치님은 61점 양파님은 50점입니다 제꺼 볼게요 제꺼 헐 미쳤다 이거 우승권 덱인데 와 와 와 이거 뽑기 미쳤네 진짜 와 점수 봐 점수 와 미쳤다 와 주작 주작이다 주작이다 손님 불러놓고 지금 뭐야 이게 손님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야 이게 재미없게 와 스토미도 가져가고 와 와 이건 주작이지 이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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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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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아 야 나 나 얘네랑 그냥 살래 나 그냥 저는 그냥 이덱으로 할게요 와 이거 되게 쩐다 이거 뭐야 이거 경윤이 지난번에 거의 70점에 있는 우승후보권 점수를 하잖아요 맞아요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쩌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쏙쏙 골라서 나올 수가 있지 70점이 말이 안 된다 점수가 말이 안 된다 점수는 점수는 둘째 치고요 그냥 멤버가 쩌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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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와 팀 너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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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해 여러분들 이게 주작일 순 없는데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섞었잖아요 여기서 숫자를 섞었잖아요 주작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갔냐 이거 어느 시트냐 시트 어디갔지 아까 숫자 섞은 시트 어디지 시트가 어디냐 음 기깔나네 아 여기구나 이거 섞어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운영자다 다시 하라고요 저보고 아 저는 주작이니까 다시 하라고요 GM GM 너무한다 GM 하 GM GM이 게임한다 막 GM이 게임한다 아 그럼 찬양님이 노동자님들 힘내세요 로켓 선치 업데이 아 조금 있으면 또 업데이 나오죠 노동자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큰걸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요 알았어요 이거 주작 소리 나오니까 저는 번호 바꿀게요 저는 번호 바꿀게요 됐죠? 저 이거 너무 작으니까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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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를 위해서 이게 주작이 나오니까 이게 주작이 아닌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바꿀게요 바꿀게요 여러분들 바꿀게요 요거 요렇게 이 70점이 너무 높아서 이걸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어차피 이거 본게임이 아니에요 요거는 요거는 본게임이 아니거든요 에 요거는 본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시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숫자를 바꾸면 제 댁이 바뀝니다 제가 이거 주작 소리 나오니까 이거 숫자 아예 싹 바꿀게요 이거 싹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80점 80점 넘는거 나옵니다 저는 그러면 약간 이런식으로 단순하게 할게요 14 10 5 5 22 그 다음에 저 이거 주작이 아니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100 번 없죠 두 분 중에 100번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1003 아 1003 있네 바꿨어요 저 지금 저 지금 바꿨어요 저 지금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이거 갑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제꺼 ㅋㅋㅋㅋ 점수 왜이렇게 더러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편안 편안 아아 야 이 시 어떻게 한번 잘 나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입고 깨봐가지고 아 편안 아 저 맨버 좋네요 아 그렇다며 아 아 멘버는 좋다. 점수가 낮아서 그렇지 아 스타 스카이닛 또 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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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전에 질문돈에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 콘서트 티켓 추가 이유가 막거리 때문일까요? 김재현 님이 그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마크아리 때문일 거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럴 확률이 좀 높죠 그럴 확률이 높죠 왜냐면은 고베는 훨씬 확정 났잖아요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마크아리는 떨어진 사람이 없죠 네 마크아리는 떨어진 사람을 아직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합시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빌드업을 해가지고 덱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회차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홈블리지 님 여기서 어떤 카드를 내놓으시고 새로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고민이 되는 게 여기서 노선이 갈리잖아요 저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래퍼를 밀고 나갈 건지 래퍼를 밀고 나가려면은 여자아이들이 수진이나 러블리지의 진을 빼야되요 네네 그러면 한국예술고가 사라져버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우리 정개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도 봐야됩니다만 모든 점수는요 2개에서 3개 넘어가고 래퍼 기준으로 3개에서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3개일 때는 다 5점이요 자 근데 4개로 넘어가면 8점이 됩니다 3점이 올랐죠? 근데 5개가 쌓이면 4점이 올라요 이게 우리 아크마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피보나치 수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점수에 약간 가산점이 붙게 돼 있어요 하나 모일 때마다 더 이렇게 가속도가 점수에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을 수만 있으면 4 이상을 모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또 래퍼는 사실은 조금 모으기가 쉬운 그거예요 그 버프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해당 숫자가 25명이나 있기 때문에 단장님 프리즈 부탁드립니다. 유유 제발 제가 하나 바꿔야 되나요? 두 개 바꿔야 되나요? 두 개 바꾸는 겁니다 아 그럼 별스타 스카이 님이 단장님 프리즈 부탁드립니다 아 단장님을 그거 하라고요? 그 뜻인가요? 아 그러면서 흥안님은 아 흥안님 할 거 있었네 저희가 제가 이번에 이거 방송 진행하면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거 기획하시는 분들 여기 참가하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뭔가 이렇게 조언을 얻고 싶어서 혹시 이과 나오시고 통계 잘하시는 분들 있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거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다 예과 아니면 예체능 아니면 다 문과더라고요 다 그래서 다 문성합니다 문성합니다 다 이러고 있어 아이돌 덕후들은 기본적으로 문과 출신인가요? 흥안님이 그러면 수학 담당으로 자비를 해서 수학으로 바꾸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남으세요 저랑 상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흥안님이 드디어 포지션이 생겼네요 저거 결정했어요 네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예술고를 버리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수진이랑 네 여자아이들의 수진이랑 러블리즈의 진을 네 러블리즈의 진을 빼겠습니다 수진이랑 그리고 지수 뺄게요 지수를 뺀다 아 그러면 블랙핑크의 지수를 연기돌 버프도 포기하시는 거네요? 연기돌 버프도 일단 포기해요 아 포기 그러면은 한번 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블랙핑크 지수랑 수진이니까 1픽하고 4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가서 제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 플레이어 테스트 두 번째 아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 1픽하고 4픽이었죠 1픽 4픽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번호를 다시 섞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섞어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운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번호만 내면 됩니다 번호만 내면 돼요 요거를 번호를 다시 불러보실래요? 그냥 아무거나요? 네네 아까 번호랑 지금 솔직히 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까 안 부른 번호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까 안 부른 번호로요? 55랑 88 55랑 88 그러면 55 그 다음에 88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적용됐죠? 그러면 아시아랑 사쿠라가 뽑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코스트 값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예를 들면 요거가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러분들 요 과정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 어? 이게 아까 잠깐만요 이거 운영 미숙인데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5,4 아 5,4 5랑 4 코스트 값 요렇게 해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음 여기다가 뭐였죠? 어 1픽하고 4픽이었죠 그니까 아시아가 1픽짜리에 들어가고 1픽짜리 1픽짜리에 들어가고 아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붙여넣고 그 다음에 사쿠라가 어 4픽짜리에 들어가면 4픽짜리 4픽 선택하여 값만 붙여넣으면 공브리치님 덱은 요렇게 바뀌죠 사쿠라랑 아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예 카드가 요렇게 된거에요 그러면서 점수가 54점으로 떨어졌죠 네 완성된 버프가 아! 산전수전이 완성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 원래 있었던 버프가 바뀌었죠 그니까 연기돌은 빠지고 연기돌은 이제 3개부터 점수인데 어 산전수전이 완성된 대신에 한림예고가 포기되면서 점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 예시를 보고 네 예 예 예 예 예 예 공브리치님 이해하신거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트레이드를 요청한다고 점수가 무조건 올라가진 않은거에요 아시겠죠 예 잘 다음 뽑히는 카드가 잘 나와야됩니다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했다가 망한 케이스 점수로만 보면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덕후 아닙니까 어 우리들은 항상 기쁩니다 왜냐면 사쿠라가 나왔거든 사쿠라가 나왔거든 내 점수 내 점수는 떨어졌지만 사쿠라가 나왔거든 그러면 개이득에요 하지만 나는 나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무조건 1등만이 살 길이다 난 무조건 고득점을 노리고 상품을 쟁취하겠다 그러면 사쿠라하고 뭐가 나트레이드 해갖고 점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음 이게 철저하게 운영이 약간 있어요 하지만 운빨게임이군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냥 운빨게임 운빨게임 하지만 약간의 설계는 필요해요 이제 양파님꺼를 한번 볼게요 양파님꺼 양파님꺼 양파님은 누구를 한번 해보시겠나요 잠깐만요 네 네 어 점수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네 자 양파님이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요 1분은 저희가 이렇게 시범 케이스 보여드리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은 다른 조금 요거랑 변형된거 다른걸 보여드리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같이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유튜브에서 트위치로 조금 이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은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 2분은 트위치로 조금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조커카드요 조커는 없는데 조커급 카드는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아 요게 조금 좋네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 여기 지금 채연이가 특능이 4개 잖아요 여기가 5개 잖아요 남들은 4칸인데 회원 채연이는 5개 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어쩔 수 없이 5개가 됐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밸런스상 그런거는 조금 더 남들보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결정하셨어요 어 네 저는 어 주결경이랑 결경이랑 네네 4번픽 네 그 다음에 사해를 사해를 네 요거는 무슨 전략이죠 일단 막내랑 웨스트는 지킨다는 전략이죠 네 네 일단 막내랑 웨스트 지키고요 네네 그 다음에 네 일단 막내랑 어 그 다음에 거의 운빨인데 아이전을 어 한장을 더 아 그렇게 노려보겠다 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양파님 사해가 지금 팔짜리에요 팔짜리를 방출할때는요 또 팔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트레이드할때는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다 바뀌어요 어 팔성사해잖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팔성사해잖아요 이성 다음에가 나올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점수에서 6점이 손해를 볼수 있어요 버프랑 상관없이 고것도 있습니다 아 고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해보시죠 테스트니까 응 근데 우리가 누구에요 덕 덕 덕이죠 네 모타쿠는 모타쿠는 그런거 안가립니다 아 무조건 그냥 아이즈원을 가보겠다 못먹어도 고 아 못먹어도 고 그럼 4번하고 7번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하고 7번픽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4번 4번 7번을 바꿉니다 숫자 불러주실래요 아 세 숫자요 네 새로운 숫자 어 8 네 91 91 네 92 92 지금 보이시죠 사나랑 다영이를 뽑으셨어요 양팔이면 지금 여기 딱 바로 나오거든요 사나랑 다영이 그러니까 아이즈원 모이는거는 실패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만 더 해보세요 상호사요 네 어차피 테스트에요 이건 본게임이 아닙니다 그건 안돼요 본게임치고 안됩니다 아까 나한테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몇번이요? 93 93 93 94요? 93 93 94 아 프로미스나인 2명을 뽑았네요 영세기업 정갠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 영세기업 정갠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직 안 정해진거에요 이걸 돌려야되요 아 아직도 안나왔거든요 한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8성 아직 아니에요 요거를 눌러야되요 요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1 1 2 아 오마이걸하고 우주소녀를 뽑으셨네요 오마이걸 지호랑 우주소녀랑 무지개 안나왔다 진짜 한번만 더 드릴게요 한번만 아이즈원 한번 만나봐야죠 그래도 아 나도 좀 뽑겠죠 아 떼쓰지마세요 구부리지님 떼쓰지마세요 어 아 67이요 67 6 아 나왔어요 나코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야 이렇게 해주기가 어렵다 아 그러면서 코스트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제가 아무 숫자나 여기다 입력하는 순간 위의 값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코는 7자리가 된거고 어 여기 리사는 6자리가 된거에요 와 7하고 6이 됐어요 이거는 엄청 좋죠 4픽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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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굿 굿 간만 붙여넣고 에 낳고 그 다음에 일에서 도박을 하나 봅니다 요게 도박 참맛이죠 그 다음에 아 내일 빠친구가 가야겠다 어 점수가 기대되는군요 아 4픽짜리 그 다음에 7픽짜리에 점수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되요 어떻게 되는지 빠친구 얘기 나왔구요 일단 점수 한번 보러 가볼게요 양파님 67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진짜 와 67점 개떡상 지금 꼴찌에서 완전히 한방에 7 7짜리 낳고 뽑았거든요 아 요거 왜 안 가져오냐 7 낳고로 적용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 요거 시스템 구현이 안됐네요 요거 요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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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아크마님 요거 구현이 안됐거든요 요거 7 넣었는데 왜 안되죠 아저씨 돈 넣는데 안나와요 게임 안돼요 아크마님 아크마님 요거 7 구현이 안됩니다 발견됐어요 문제점을 아저씨 돈 먹었어요 여기 돈 먹었어요 돈 돈 먹었어요 7로 되야되는데 이거 7로 좀 바꿔주세요 아 아크마님 이거 돈 이걸 돈을 먹네 어 어 리사는 됐는데 보니까 리사는 6이 됐는데 왜 나코만 1이지 엠투에서 가져온다고 코스트에서 엠투에서 가져왔다고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잠깐 코스트 보니까 지금 유나가 7 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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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요 어? 채원이가 7인데 유나가 7이 또 있는데요 아 그럴 수 있죠 바뀌면 숫자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만 안겹쳐요 처음에만 안겹칩니다 돈 먹었어요 잠깐만 7 엠투에서 가져왔어 이건 어디서 갖고 왔냐면 트레이드 초기 대기거라 트레이드 I3랑 초기 대기 M3니까 트레이드 I3 I3 어? 왜 I3에서 가져와 I4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알겠다 잡아냈습니다 아 요거는 U가 잡혔죠 이건 뭐냐면 K4 잠깐만 JK 아 그렇지 3 3G로 가야되는데 이걸 수정을 안했네 아 바로 잡았습니다 이건 J4 L4 여기서 틀렸네요 L2가 아니라 L4 그 다음에 L4 여러분들은 이거 신경 안쓰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쓰셔야 됩니다 여기 M4 O4 P4 아아 고쳤어요 제가 고쳤습니다 지금 고쳤어요 바로 적용됐죠 나코 7해가지고 63점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표출만 잘못된거요 총점은 안 바뀌었죠 엑셀 고쳤습니다 고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 착하세요 야 낳고 아이즈원 3명 모으면서 아 아이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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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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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가 4명이구나 막막막막내 왜 왜 왜 고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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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이거 이게 이렇게 아마 롬로이 님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이게 지금 3주차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요 에 양파 님은 그러니까 3주정도 한 거에요 3 3주가 아니라 3회차 정도 하신 거에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 예시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지금 안된 겁니다 양파님은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드려야 되요 맞죠 그리고 또 이 게임이 재밌는게 이렇게 나오면요 어느정도 완사력이 되어버리면은 여기서 또 골이 깨지네요 아 이제부터는 뭘 바꿔야 되나 아 그쵸 음 맞아요 자 오픈베타 시스템은요 일주일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부터 정식 서버 오픈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픈베타나 솔직히 정식 서버나 똑같아요 근데 다만 정식 요이땅 할 때부터는 제가 어 상품을 걸고 어 이 게임을 후원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걸면 안되지 릴리님 계신가요 투자총괄님 릴리거든요 제가 어느게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투자총괄이기 때문에 투자는 릴리님이 하시고 릴리님 오늘 채팅창이 안보이는데 아니 아까 계셨어요 돈에도 해주셨어요 지금 돈에도 해주셨는데 돈에.. 유튜브에서 돈에도 해주셨는데 지금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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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계속 떠드라고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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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방금 해주셨구나 릴리님 4900원 네 아 릴리님 아 릴리님 감사합니다 4900원이 아니라 이제 49000원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총괄이기 때문에 상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49000원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릴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투자총괄 사실상 여러분들 아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장난치는거에요 아 찬님이 31일부터는 아이즈원 게임하기 바쁠텐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사실 한번 방송할때 조금씩 그냥 요거 게시판에서 노는 게임이라서요 이것만 주구장창 안해요 이거는 오늘은 특집방송이라서 설명을 해드리는거고 평소에는 그냥 여러분들 게시판에 그냥 그 리플 하나만 띡 쓰면 되는거에요 아 릴리님한테 돈이 음색으로 채워드 감사합니다 아 릴리님 39000원 남았네요 37000원 릴리님의 음색으로 채원님이 11000원 넣어주셨습니다 릴리님께 돈을 드립니다 37000원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전달될까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세다 붙인생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를 그 우리 노코멘트하는걸로 아 뜨끗 에 하하 자 아 아 자 그러면은 제것도 한번 저도 한번 간략하게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어 자 어 지금 55분이거든요 어 오늘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아무 때나 쓰시면 되는데요 자 아크바님 어 여기서 여기까지만 오늘 써주신 분들 지금 여기까지만 덱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뽑아주세요 아크만 아 여기 계속 쓰시면 누적은 되는데 그냥 어 테스트 버전 삼아서 덱 뽑아서 보내주십쇼 아크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번호가 지금 넘으신 분들 있죠 120번까지인데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 빼고 덱 뽑아주세요 그냥 오늘은 이게 주거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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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 게임 참여하시는건 맞는데 오늘 보여드릴 버전만 조금만 뽑는 겁니다 아크만님 아크만님 일하십쇼 지금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또 우수리 떼주셨습니다 렉시스님이 아 7천원 우수리 떼주면서 이제 3만원 남았네 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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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할말이 잃었어요 네 자 사실상 사실상 못박겠다 사실상 못박겠다 아 아 아 왜그래요 아 이걸 아 웃자고 한건데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아 미안 아 미안해요 김윤윤윤 이렇게 못보네 이렇게 못보네 이렇게 못보네 이렇게 못보네 릴리님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 우리 릴리님의 최애 양파님이 노래까지 불러주셨네 양파 노래방 한 번 갈까요 오래간만에 릴리라이크 감사합니다 양파님은 콘서트장 가면 떼창 하지마세요 끝골나니까 양파님은 립싱크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죄 아닌데요 죄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2부에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는 1부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푸듀 48을 제가 오늘 2부에 준비한 컨텐츠는 푸듀 4848 이에요 새로운 컨텐츠죠 프로듀서 48에 나왔던 경연들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보는 새로운 컨텐츠 프로듀서 4848을 진행 예정 예정이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트위치 전개 채널로 이사를 부탁드립니다 1부 여기까지 2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신 덱을 구경하면서 2부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채널 위에 상단에 보시면 트위치 전개 누르시면 바로 연동되거든요 요걸로 해서 오늘은 조금 연동으로다가 트위치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푸듀 8484 아 사실상 그거죠 여러분들 유튜브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신나는 노래 듣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넘어오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가시는길에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넘어오세요 릴리님 3만천원 남아있는게 참 가슴이 아프다 아 나 어떡해 나 미안해갖고 나 지금 소름이 돋아 아 릴리님 진짜 아 내꺼야 틀어달라고요? 좋습니다 아 내꺼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